그래서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? 자 여러분! 내용이 진짜 궁금해. 나 어떻게 알지 궁금하다. 감사합니다. 자! 마이크 좀 걸린 거 같네. 아니네요, 네. 그러면 다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. 최고의 게임이들. 항상 저희랑 콜라보했던 이 많은... 나도 얘기할게요. 그러면 저희는 3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시간을 돌리네, 시간을 돌리네. 시간을 돌려서... 거칠 수도 있는 거고. 상상을... 형 씨 왜요? 아니, 정거 같아요, 정거. 아, 그래요? 근데 이런 얘기로 나온 게 이제 또 구미호잖아요. 구미호가 그랬나요? 받아주세요. 어... 자, 이... 어렵죠? 머리가 새하얘지네요, 여기 나오면. 뭐 시작을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와, 형 이거 미쳤다. 진짜 맛있어. 다시... 이거 아니야? 나 진짜 많이 먹었어.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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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있잖아, 왜? 혹시 뭐의 약자인가요? 전통? 정통? 과자국. 전통 과자국. 침발력 좋았어요. 제가 이만큼 이 정도 합니다. 아, 잊었어. 갑시다, 이제. 멤버와 함께여서 든든했던 혹은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뭔가요?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순간. 갑시다! 예! 감사합니다. 접시 네. 우리가 보통의 앞실 videos 고맙습니다. 와 아멘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